9월 정규국회가 오늘 개원합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여야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야가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못했던 법안 처리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당도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민께 약속드린 만큼 민생경제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자고 약속했었습니다. 이번 주라도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야가 뜻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규국회는 소모적인 정쟁국회가 아닌 생산적인 민생국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와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초담적으로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당은 의원 워컬숍을 통해 정규국회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과 예산의 성과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청 상임위를 상임위 논의를 활성화시켜서 당에서도 정규국회에 차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야당도 민생우성국회를 만들겠다는 한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정규국회가 100일의 협치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달 30일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무더기로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영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전교조의 법의 노조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고용한 전 법원 행정처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영장 기각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6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지금까지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은 모두 208건입니다. 이 가운데 영장이 발부된 것은 고작 23건입니다. 기각률이 무려 88.9%입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과 같은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는 검찰이 신청한 18만 9천여 건의 압수수색영장 가운데 89.3%가 발부되었습니다. 기각률이 10.7%에 불과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영장 기각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한 수사방해 행위입니다. 법원이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으려는 의지가 있기는 한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더 이상 법원이 제 식구를 감싸거나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범죄 행위를 비호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법원의 수사방해 행위가 계속된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법원의 수사방해 행위를 철저하게 파헤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